공소장의 대통령 공소외란 수식어를 통해서 당사자의 명예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상식입니다. 하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대통령 친인적 등의 사기사건 등에서도 대통령의 단일은 사실상 금기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소장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나 이해도가 다르게 됩니다. 2020년 2월 10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박재현 논술위원회 선거 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그런 칼럼은 울산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아주 신선한 시각과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에 나타난 다섯 가지 의문점을 박재현 논술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네 가지를 그중에 선택해서 박 논술위원이 놓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운하를 누가 움직였을까? 박재현 논술위원회 칼럼은 이런 내용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2018년 9월 20일 날 송철호 후보와의 저녁 모임 이후에 수사경찰 등을 체근하고 수사 의지 부족을 이유로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는 덕 직근을 남용했다.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고인 송철호는 김견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하듯 오던 중에 2017년 9월 중순 무렵에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황운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17년 7월에 경찰관들의 꿈인 치안감으로 성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치안감으로 성진하자마자 첫 부임지가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일정시간이 지었을 때 송철호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은 치안감 성진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에게 모종의 미션, 임무를 부과받지 않았냐 그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황운하는 김견 표적수사라는 임무를 갖고 울산지방경찰청에 임명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모추로부터 그런 종류의 언질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안감 성진은 그런 차원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황운하가 송철호 후보의 김견 사건 수사청탁을 받고 그토록 열심히 표적수사에 임했다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추로부터 연락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송철호 후보로부터 수사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뛴 것이지 송철호 후보의 수사청탁만으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철호가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박재영 논술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당내 경선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런 그가 황운하 청장에 임명된 7월입니다. 직후인 2017년 8월 울산시장 공무원들로 영입해서 선거 캠프를 차리게 된 과정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황운하 청장의 치안감 성진과 울산지방경찰청 임명이 모두 7월 1일입니다. 2017년 7월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에 선거 캠프가 꾸리게 되고 전체가 기획돼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9월 중순 무렵에 황운하가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송철호를 만나게 됩니다. 전체가 전부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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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 선으로 연결되는 어떤 종류의 계획에 따라서 일종의 정치 공작에 따라서 추진됐다. 이런 의심의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고 봅니다. 임종석 씨가 VIP를 대신해서 송철호 후보에게 출마 근류를 했다. 이런 주장은 어딘가 좀 미심쩍습니다. 물론 임종석 씨도 부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모든 종류의 모종의 그런 내력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업 TV를 본 한 분은 2019년 3월 달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참석한 울산시 관련 모임에서 내 당선의 모든 덕은 문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본인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기로 들었다는 내용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형철이 사법 처리를 감수한 이유는 박재현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검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누구보다도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해 해박한 법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백운호 비서관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지만 이미 그 윗선의 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윗선의 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번민과 고통 속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그에게 검찰은 인생이고 숙명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사람 한 사람을 들자 이렇게 하면 박형철 전반 부패 비서관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파견됐던 인물입니다. 까마귀 노는데 가지 않았다면 검찰로서 맹예롭게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밝히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가 윗선이 어디까지를 밝히는데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아까운 사람입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언급한 이유는 박재현 논술위원의 칼럼은 이렇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송철호 후보자는 삼청동식당에서 청와대 균행발전비서관실의 직원을 만난 뒤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했다. 당시 대통령은 외부 행사를 마친 뒤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위원과의 간담회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30년에 호형호재하는 귀한 사람이 울산으로부터 서울도 올라왔고 서울도 바로 청와대까지 올라왔는데 울산에서 올라온 송철호 후보를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장에 35번이나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로 미뤄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입니다.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의 건현대사에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루어진 최악의 부정선거가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묻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련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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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